그래서 지호가 2에 24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디부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20개 중에서 몇 개 자신 있나요? 20개 중에서 몇 개 자신 있나요? 13개.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변화하는 계절들이죠?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Very good.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warm. 그러니까 따뜻할 수 있겠죠? Color is fishing. 오케이. 얘는 어디 갔나요?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입니까?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Jogging 쓸 때 원래 하다 씹을 때는 G가 하나지만 ing 붙일 수 있는 끝에 있는 G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죠? I am hiking It is summer It is very hot 여름이니까 very hot 할 수 있겠죠?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So far so good I am swimming Swimming 쓸 때도 하다 씹을 때는 끝에 M이 하나지만 ing 붙일 때 M 하나 써야죠 I am swimming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fall Windy But it is windy D is autant What do you sa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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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중이..무슨 CG로 바뀐거죠? 어떤 CG? 그럼 어떤 CG를 뭐로 바꿔줘야되요? 안되는데 어떡해요? 어떤 CG를 뭐로 바꿔줘야되요? 우리는 먹는 중이래요? 우리는 저녁식사를 먹는 중입니까? 어떤 CG를 무슨 CG로 바꿔줘야됩니까? 어떤 CG를 하다시로 바꾸면 안되죠? 어떤 CG를 하다시로 바꾸면 안되죠? 그러면 안되겠죠? 어떤 CG를 하다시로 바꾸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나는 행복한? 너는 화난? 이래야되죠? 그래야 문장이죠? 난 배고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화난? 하다시 어떤 CG를 무슨 CG로 바꿔줘야되요? 하다시로 바꿔줘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CG를 하다시로 어떤을 어떻다라는 하다시로 바꿔주는게 누구죠? B동사죠 B동사죠 그럼 다 가르쳐줄거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우리는 저녁먹고 있는중입니다 그럼 뭐죠? 저녁먹고 있는중입니다 저녁먹고 있는중입니다 저녁먹고 있는중입니다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거기에 R 왜 써야되요? 알죠 음 여기 R가 왜 있어야되? we are having dinner 여기 R가 왜 있어야되요? 혼자 많이 놨어요 하하하하 그래요? 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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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위에 올려놨어요 좀 내려놔줄래요 밑에 음 아니 니가 처음에 we are having dinner 이랬는데 선생님이 니가 생각해도 틀렸고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랬잖아 그치 we are having dinner 뭐 w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뜻은 똑같으니까 뭐 어느거 해도 상관없고 그치 we having dinner야 we are having dinner야 그치 그럼 여기에 얘가 없으면 왜 안되? 얘가 왜 있어야되요? 음 오늘 중이라 다시 얘기할게 have의 뜻이 뭐예요? 먹다죠 그럼 have가 물론 가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have가 having 되면 무슨 뜻이 되요? 그럼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 그럼 얘를 무슨 뜻으로 바꿔줘야 돼요? 먹는 중이다 로 바꿔줘야 되죠? 어떤 시가 뭐로 바뀐 거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바뀐 거죠? 어떤 시로 하다시 바꿔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시로 하다시로 바꿔줄때 어떤 시로 하다시로 바꿔줄때 B로 바꿔줄때 B로 바꿔줄때 그럼 B동사는 뭐뭐뭐 세 가지가 있어요? R R is M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먹는 중이니까 we is having이죠 그렇죠? we am having입니까? 그럼 뭐예요? R R가 왜 있어야 돼요? 먹는 중 저녁 먹는 중 을 먹는 중 이다 만들어 주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니가 여태까지 했던 문장 볼까? 난 수영하는 중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I am swimming I am swimming 그럼 저기 M은 도대체 왜 있는거야? swim의 뜻이 뭐야? 수영 하나 무슨 C야? 하나 스위밍 되면 무슨 C가 된거야? 무슨 뜻이?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중 어떻다 만들어 주는 비대가 있어야 되는거죠 알겠습니까?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의상을 입고 있어요 읽고 있네요 I a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발음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그래요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됐습니까? 오케이 겨울이에요 It is winter 오케이 겨울 날씨를 얘기하겠죠?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오 And it snows 이 부분 좀 어렵지 않았나요? And it snows 됐습니까? 뭐라구요? 음 음 오케이 그래서 뭐라구요? It It snow 아니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눈이 옵니다 뭐였냐고요? 매우 춥습니다 여기 전체를 다 말해달라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Very good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좀 이따가 여기 스노우에 S가 왜 붙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My family Having a party My family having a party 네 음 음 들어볼까?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뭐래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그렇게 들려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음 저 이 주로 이 주로 빼먹으면 왜 안되죠?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파티를 하다 무슨 시 덩어리에요? 알았어요 Having a party 하면 무슨 뜻으로 바뀐 거에요? 어떤 시 덩어리 파티하는 중인이죠 그렇죠 나의 가족은 파티하는 중인 이럽니까? 다 다를 붙여야죠 어떤 어떠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계속해서 우리 케이크 먹고 있어요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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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ing a cake We eating a cake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a cake 뭐래요? We are eating a cake 아까 뭐 어떤 두 군데 잘못했죠? 저 어디 어디 잘못했어요? R 어 그럼 R가 왜 있어야 돼요? 아까 파티는 R는 F-1 음 음 음 음 음 E-T은 먹다인데 E-T이 되면 무슨 뜻이 되고? 어떤 시 먹는 중인이란 어떤 시가 되고 먹는 중인이란 어떤 시를 먹는 중이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하나 시 B 동사가 필요하고 We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뭐다? 우리는 먹는 중이다 이 뜻이죠 그럼 어 케익은 왜 또 안 돼 어 케익은 왜 안 해 왜 그렇죠 케이크 무슨 시인데 케이크 어떤 시야 무엇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야 1업시인데 셀 수 없어요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케이크 먹는 중입니다가 뭐다 we are eating cake 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e are exchange presents we are exchange presents 들어볼까요 we exchange presents we exchange presents we exchange presents 선물 받고 고맙다 그러죠 왜 we are exchange가 아니고 왜 we exchange 일까요 we exchange presents we exchange presents we exchange presents 왜 we exchange일까 exchange 뜻이 뭘까요 단어 할 때 했는데 선물을 선물은 프레젠트 선물은 프레젠트니깐 난 exchange의 뜻만 물었는데 교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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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하나죠 그럼 이게 무슨 시에요 무슨 시에요 하다시 그럼 이미 얘가 하다시인데 여기에 R를 넣어야 돼요 우리는 교환하다이다 이랍니까 우리는 선물 교환하다이다 이랍니까 교환한다 그래요 교환 하다이다 이랍니까 교환하다 하다시 얘는 벌써 하다시야 필요 없다고 왁스 왁스 그면 I going이야 I am going이야 얘가 가다 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는 중인 어떤 시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엔 얘가 필요하다고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 교환하고 있는 중이예요 우리는 교환하고 있는 중이예요 교환하다 를 교환하는 중인 바꾼 다음에 앞에다가 뭘 쓰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 안되겠어 We are exchanging present We are exchanging present 이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환하다 를 교환하는 중인으로 막 부라매 그럼 exchange 를 exchanging 하면 돼 하다시니까 아인지 붙일 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체적으로 잘 했고요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changing은 뭐로 붙어왔죠 change 를 붙어왔겠죠 자 계속 봐서 알겠지만 e로 끝나는 하다시에서 ing 붙일 때는 e를 빼고 ing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changing seasons의 뜻이 뭐죠 변화 하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어제 충전을 안 지켜놔 가지고 지금 하세요 오케이 충전 안 지켜놔 가지고 폰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change의 뜻은 뭘까 바꾸다 파다시가 어떤 계절 어떤 계절 변화하는 계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계절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날씨가 어떨다 할 때는 뭘 사용한다 it is spring it is warm warm의 뜻은 뭐예요 따뜻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사이 파다시 그럼 이거 필요 없네 어디서 잘못된 걸까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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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따뜻하다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앞에 뭐 붙여서 B 동서 붙여서 따뜻하다 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피싱이 보이죠 피싱이 아니고 피시일 때 무슨 시였을까 피시일 때 어 내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낚시하다 란 뜻도 있고 물고기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시였기 때문에 어떤 뜻이었기 때문에 어떤 뜻에 ing 붙인 거야 물고기에 ing 붙인 거야 낚시하다에 ing 붙인 거야 낚시하다 그러면 낚시하다에 이렇게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됐죠 무슨 뜻이 됐죠 낚시하다 ing 붙였을 때도 낚시한지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시 그러니까 여기 얘가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my father 암만 길어봤자 B 아 이십니까 남산지 여잔지 몰라요 희 희죠 희랑 같이 쓰는 B 동서는 뭐야 희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조깅하다가 조깅하는 중인 어떤 시대가 여기랑 합시니까 조깅하는 중이다 됐고 마이 시스터 암만 길어봤자 시 그니까 쉬랑 같이 쓰는 건 잊을 거 쉬랑 쪼깅 쪼깅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요 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하이크 앱 쓴 거예요 하다씨죠 이거 도보 여행 하다인데 마찬가지 E로 끊는 하다씨에 ing 붙일 때는 ing 하는 거죠 잠깐만요 하이킹하는 중인 또 계절 얘기하고 날씨가 어떻다 그러고 있죠 summer very hot의 뜻은 뭐예요 매우 덥다 매우 덥다 무슨 시예요 죄송합니다 해 그렇죠 선생님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 않나요 매우 더운 어찌 어떤 매우 더운 얘는 어찌 시고요 얘는 어찌 시고요 얘는 어떤 시예요 주인공은 얘야 맞습니까 어떤 시야 앞에 또 비동사 있죠 매우 더운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매우 덥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나오고 있어 surf 하다씨 under surfing 하는 중인 앞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watch watch movies의 뜻은 영화를 보다주 하니까 영화보는 중인 어떤 시 됐고 할 표 치니까 영화보는 중이다 얘는 암만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it is autumn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windy의 뜻은 뭐예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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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시죠 붙이니까 바람 분타가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뒤에 아까 r 안 써서 선생님 한참 발경해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ar의 뜻은 뭐였어 wear 하다시인데 입는중이 그 다음에 얘의 발음을 정확하게 몰랐어서 wearing wear wear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스튬 좀 쓰기 까다롭죠 it is winter it is not it is very cold and it is snow 아까 전에 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했죠 첫번째 질문은 여기는 왜 is가 없냐 이 말이요 그 비밀은 전부 누가 갖고 있어 스노우가 가지고 있어 스노우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고 눈으로 흔히 아니고 눈으로 다 무슨 시도되고 무슨 시도되고 이름 시도되고 하다시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스노우는 이 뜻으로 1번으로 1번의 뜻으로 쓰인 걸까 2번의 뜻으로 쓰인 걸까 2번 오케이 그렇죠 2번 하다시로 쓰인 거죠 모든 하다시 속엔 뭐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데 그 앞에 희나 쉬나 it이 하다시를 가질 땐 2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s가 왜 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 뜻에다가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does가 들어가 있는 2가 아니고 does가 2가 들어가 있으면 모습이 안 바뀌지만 does가 들어가면 하다시 끝에 s나 es를 붙여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snow 하면 안되고 it is snow 하면 그것은 눈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눈 내린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it is snow도 안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ave a party가 파티하던데 파티하는 중인 파티하는 중이다 안만게 잃어봤자 it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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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 케이크 셀 수 없는 거 주의하시고요 exchange 뜻이 뭐다 식사 식사 하다시니까 여기는 r 너무 안돼 되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많이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지효가 많이 알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까먹을 거야 선생님 또 설명해 줄게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